안녕하세요. 백초신간에서는 오늘 베트남에 관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베트남 이렇게 하면 정겨운 그런 나라로 받아들여지겠죠. 이번에 소개하는 책은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오랜 전쟁을 다룬 베트남 중국의 천년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언론인 출신이 아주 현장을 사사시 뒤지면서 베트남의 역사를 조사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아마 읽는 한국인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베트남은 외침을 무수히 당했습니다. 진나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으로부터 가혹한 수탈이 대상이 되었고 끊임없이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아마 클라이맥스는 몽골이 대규모 병사를 파견해서 1차, 2차, 3차에 거친 그런 침략 전쟁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민족은 꿋꿋하게 마스크, 자주정신을 갖고 단결심을 발휘해서 결국은 몽골을 몰아대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아마 이 책을 보면서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초기부터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언제 시간 되시면 베트남과 중국 사이의 첫년전쟁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베트남에 대한 이해의 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한 구비구비마다 영웅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하게 됩니다. 특히 모계사이이기 때문에 여성들도 외침에 당당히 맞서서 군사를 일으킨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이해의 도를 높일 수 있는 책 천년전쟁을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백초신간에서는 베트남과 중국을 다룬 천년전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